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꾹꾹 갈까? 이 아빠 진짜 웃기다니까? 이 아빠? 꾹꾹 갈까? 아니 내가 먹으려고 했잖아 먹으려고 했을 때 난 하면 안 되고 왜 안 돼? 목에 걸릴까봐 웃다가 포도랑 요구르트랑 무슨 조합이야? 맛있는 조합 아빠도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포도랑 요구르트랑 그래서 말인데 태아 요구르트 먹어도 돼? 문이 잠겨줍니다 삐삐삐삐 1112-9890 2588 8200 여기 눌르세요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안 먹을게 이렇게 눌러야 먹어야 됩니다 정모아 왜 이렇게 길어 태아 오늘 이렇게 자 비누보 엄청 길어 어렵다 아무도 못 맞추겠어 너무 길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잘자 잘 놈이 해 벌써 자는 거야? 도리도리빵 조금씩 좀 더 재미있어 좀 더 재미있어 남은 곳이 도리도리빵 도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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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배고파 한 백령이나봐 이거 봐. 우리 가루 모두 다 자랑는 거미야. 아빠는 진짜 이랬이야. 줄, 수박, 포도, 버섯, 사과, 만두, 사과, 사과, 포도, 딸기, 줄, 당근, 우주술, 그리고 케이크, 수박, 수박, 이건 볶음밥이야. 볶음밥. 맛있겠지? 한번 먹어볼래? 한번 먹어보면 진짜 깜짝 놀랄걸? 내 엄마야. 이거 여기에다가 장난감 한 번 가지고 놀아. 알았어요. 당신 누군데 자꾸 태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난 아기 사자야. 알겠어요. 나 무화기를 왜 해줘? 젓가락 가지고 오르고 있어. 아, 맞다, 맞다. 태아 엄마는 김밥이 좋아? 저요? 저요? 저 김밥 좋아해요. 아기 사자야 너는 김밥 안 좋아하니? 나도 좋아해. 아기 사자야 너는 잘 안 가야해. 엄마야 너는 잘 안 가야해. 바나나차차. 바가지라 랄라 랄라. 후! 딘디딤디디디디디디디디디. 콩콩콩콩콩. 쿵쿵쿵쿵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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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투 달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너구리가 달을 잡아서 가다가 여울 만났어요 그러더니 여우가 왼쪽 팔에 달이 있네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녁에 나가서 이 온 세상은 나무 껍데기에 올라가서 달을 잡는 거라니까 달을 잡는 거라 이거요 엄마 엄마 왜 엄마 왜 엄마야 아니 근데 왜 그래? 엄마 속은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영상에 남겨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 엄마 아빠한테 남겨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영상에 남겨줄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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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진짜?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더 사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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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is software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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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s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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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у 엄마 당황한 표정 이거 더해줘? 슬픔 더 슬픈 표정 예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다는 이렇게 해 나 동동이 여보 말해줄거야 진짜? 그래 좋아하겠다 동동아 뭐해 아까 태아가 여기 기대인데 동동이가 툭 졌어 그래서 내가 태아한테 어 느껴졌지 이러니까 가만히 있다네 아까 느꼈지 태아 응 동동이가 꿀렁했지 태아가 엄마한테 기대니까 그래서 태아 왜 찍었어 응 동동이 태아는 봄에 태어났고 동동이는 가을에 태어났네 동동이 태어났네 동동이 태어났네 동동이 태어났네 지금 응 이제 곧 나와 웃어 왜 무서운데 아파 동동이 나올 때 엄청 아프거든 언제 나해 알았어 태아 나올 때도 엄청 아팠어 응 엄청 얼마큼 아팠냐고 응 얼마큼 아팠냐고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만큼 그만큼 아팠어 그랬는데 갑자기 태아가 뿅 하고 나와가지고 아 살았다 했지 어 이거 엄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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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엄마 뭐고 이거 엄마 같아? 어 이거 태아 아빠야 태아는 아빠고 태아는 아빠고 태아는 엄마 같아 고마워 아빠 아빠 이게 무슨 노래야? 타요노래인데 왜 타요? 이게 무슨 표정이야? 졸려 졸려? 얼른 촬영하고 우리 농장 가자 어때? 응 응 응 응 어떠어 알까 알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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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으세요 응 아들 좀 있다 먹는데 아들 좀 있다 먹는데 네 졸리대요 으이 하루가 다운이 아들 까 놀게 까요 까요 호남수 호남수 아파요?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냐구요 4 여기가 쪼금 열 다르기 쪼금 열 다르기 응? 응 열은 떨어지는데 목은 안 아파? 콧물만 나? 응 목도 좀 아파? 아니 콧 아니고 아니고 코도 안이 아파 콧물이 나오는데? 내일은 병원 가자 내일도 안 나오면 가야지 이런거 아주 태아가 오늘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보고 아프면 또 가자 응? 태아 저번엔 주사 맞고도 안 울었잖아 근데 내일은 주사는 안 맞을걸? 침 잘하고 약만 받아올까? 코 찰칵 귀 찰칵 이런것만 하고 코 찰칵은 안하는데 무서워 그래도 해야돼 안해도 되면 안하지 근데 해야돼 태아 당근잼 니가 당근 많이 했지 응 당근잼 애하 renew 말이다 배우미 으음 맛있어? 응 아효 밥まで 퍼 먹었지? 으음 음 음라야 맛있어? 음 우 엄마 이거 줄 것 같아 줄 것 같아 어 이거 싸운 거 없었지? 집에 냉장고에 넣은 거 같은데? 대화가 큰 적으로 고기를 더 잘 먹을 건데 뭐죠 고기를 왜 이렇게 안 먹으세요 다들 응? 고기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어 그럼 대화는 씻을겠네 대화처럼 맛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기 잘 먹을래 할머니 고기 안 먹어 할머니 고기 왜 안 먹고 있자 할머니 이거 파스타 먹잖아 어? 파스타 막걸리 막걸리 됐죠 깡깡 우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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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구글 옮기고 우챠 구멍을 파고 나에게 문제 없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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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라엘 무엇이든 드릴 수 있쩌 구시 구시 92 93 94 90자 어때? 완성 잘했네 아빠가 이쪽에다가 알았어 잠 너무 높아 엄마 아빠 생일! 태아의 위기! 애가 안 돼! 태아의 위기 엄마 아빠 생일! 엄마 아빠 사랑해와 생일하고 선물 줌фait resource 태아의 도웅아 띵띵띵띵! attend. hotel 오준아 어머나 태아야 리모콘 못봤니? 응? 해? 얼마나 똑같아? 공식이 일기 같은데? 나 따라할건데 태아야 리모콘 못봤니? 리모콘이요? 못봤는데요? 아휴 아빠가... 아휴 리모콘을 들고 다니... 모르겠구나 오늘은 크리스마즈 눈이 오늘날입니까? 아 그렇구나 언제 똑같아? 응 공식이 일기 끝 강렬